자, 한능검에 이제 두 번 이상 기출됐던 지문들을 가지고 한번 OX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정사함에 있는 요건 백제죠, 백제. 백제로 고치면 맞습니다. 2번, 발의 중정되는 감찰기구 맞습니다. 3번, 광평성은 태봉의 정치기구죠? 자, 태봉하면 누굽니까? 궁예죠? 후백제의 견훤이 아니라 태봉의 군주, 궁예가 광평성 등의 여러 관서를 설치했다. 요렇게 이제 고쳐야 되겠죠? 4번, 자, 중추원은요, 군사기밀, 왕명출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관한 회기를 담당한 것은 뭐죠? 3, 4입니다. 5번, 고려 후기, 원간섭기죠? 이야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원을 다녀올 때 원의 농서인 농상지보를 들여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6번, 고려 마지막 해에 1391년에 실시했던 그 과전법. 이 과전법은요,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지를 지급하는데 이제 수조지를 지급한 땅은 원칙적으로 경기 지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7번, 망군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한 것은 안양이 아니라 이재현이죠? 8번, 이황은 명종 때 사람이죠? 기대승과 사단 칠정에 관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9번, 경세유표를 집필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건 누구? 그렇죠. 이 사람은 이익이 아니라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맞습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바가 있죠. 11번, 조선시대 향교, 관리받교죠? 요즘 알람제 국립중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되었습니다. 12번, 김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릉검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병자호란 때 근황병을 이끌고 용인광교산에서 청군과 항전한 대기 유명한 인물입니다. 13번 지문, 우리가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건 언제죠? 중종 때 산포의 난을 계기로 처음 설치가 됐고요. 상설기구가 된 게 명종 때죠? 명종 때 을묘유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됐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14번, 맞습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조총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군사기구인데요. 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삼수병으로 편재되었습니다. 15번 지문, 삼정이정청 계속 등장하는 단어죠? 철종 때 진주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영조 때가 아니라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을 계기로 설치가 된 거죠. 16번, 맞습니다. 성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그 동국통감. 동국통감은요,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편년체 통사로 엮었습니다. 17번, 이건 이제 보빙사가 아니라 뭐죠?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김윤식이 갈 때 기술자, 학생 50여 명을 대동하고 가서 텐진에 있는 기기국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공장을 만들었죠. 18번, 임오군란이 아니라 한성조약을 체결한 계기가 된 사건은 갑신정변입니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맺어진 건 재물포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직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것이죠. 19번, 평양의 태극사관 자기의사를 설립했다. 자, 이건 이제 독립협회가 아니라 신민혜입니다. 신민혜. 20번,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울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사살한 바가 있죠. 맞습니다. 21번, 국채보상운동은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뭐 좀 이상하죠? 당시는 통감부 지배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통감부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22번,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조직한 것은 독립의군부고요. 대한강복회는 박상진, 최기중 등이 조직한 다른 단체입니다. 23번,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사료편찬소를 두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죠.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4번, 자, 이거 머리를 고쳐야 되겠죠.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한국강복군의 활동이 됩니다. 한국강복군은요,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25번, 조소왕은 일찍이 삼균주의를 제창한 바가 있죠.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1941년 건국강령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건국강령은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6번, 이거 신채호가 아니죠. 신채호가 아니고요. 백나문이 되겠습니다. 백나문은 유물사관, 마크스 유주의 사관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식민사관의 정체성 이론을 비판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27번, 조합자운동은 김규식, 여운영 등의 중도파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가 됐죠. 중심인물은 온건 좌익의 여운영, 중도 우익의 김규식이 중심인물이 되겠습니다. 28번, 1952년이면 유교전쟁 중이 맞죠. 유교전쟁 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당시에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주도해서 발채 개헌안을 통과시켰죠. 29번, 자, 뭐가 좀 안 맞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우리가 보통 60민주화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계기로 재구차 개헌,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30번, 노태우 정부 시기에 1991년이죠. 1991년 12월에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0개 질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90% 이상 정답을 맞추셨나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간단한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